게스트룸에 놔둬도 되잖아 이것도 이거 크잖아요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그건 같은데? 이거는 좀 큰 사이즈 총 사이즈 무슨 뜻이야 이거 괜찮다 근데 이거 좀 너무 부실하지 않아? 앉아봐 게스트들이 와서 침대에서 뭐 한다고 부실해 먹으니까 오! 와! 오! 이게 컴피! 진짜 컴피 진짜 컴피 근데 너무 비싸 와! 그냥 사는 거다 근데 되게 푹신하다 푹신해! 근데 너무 컴피 흠 못해 엄마 봐봐 그래서 거실에 있는 장 있잖아 거실에 있는 거 유리 좀 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놔두는 건데 피규어 좀 있는 거 위에다 놔두고 약간 좀 뭔가 헬스장 락커 같지 않나요? 눌러서 눌러서 어때? 네 내가 저번에 와가지고 사고 싶었던 거를 몇 개 뭐냐 생각해놨거든? 근데 어떻게 생각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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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게 나 이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어? 그래 얼마 되신 너? 장을 좀 아니면 저런 것도 괜찮지 근데 이게 뭐 뭐 뭐 뭐 뭐 근데 이게 한 3배도 비싼네? 네 집사 다음 다음 4 5 5 5 5 5 따로따로 안 해보는 거 같은데? 따로따로인 거 같은데? 응. 어? 아니다.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해서 63만 원이죠. 아 다 3개? 그치. 그러면 이게 이렇게 3개면은 이게 더 확실히 저거하지 않아? 응. 깔끔하지 않아? 그치. 집에 있는 놀이장을 치워버리고? 응. 난 이게 훨씬 깨끗한 거 같아. 엄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3개가 좀 더 깨끗해 보이지 않아? 깨끗해 보이지 않지? I think we can change after this one. It's fancy but all three stuff. It's not that bad. I think we both did 주식 이넘뉴. 이거랑 이거랑 두 개 세트네. 근데 저거에 비하면 가격이 훨씬 비싸지. 근데 이거는 우리 집이랑 색깔이랑 안 어울려. 나도 이런 거 좋아하긴 한데. 장 하나를 냅두고, 유리장 하나를 냅두고. 왜냐면 다 안 들어갈 거 같아. 잘 정리하면 여기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고 여기에도 대부분 다 들어가. 피규어는 어차피 다 처분한다며. 피규어는 처분해야지. 그러니까 이 두 개면 충분하지. 위에 선반에다가 좀 예쁘게 올려놓은 거 같아. 이건 좀 너무 작지 않아? 좀 커야 되지 않겠어? 좀 더? 근데 비싸 아무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면 괜찮은데 이 두 개를 하게 되면 가격이 저거가 훨씬 낫지. 저게 훨씬 가격이 싸게 먹혀. 그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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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뚫려 있는 건 별로야 생각보다. 이렇게. 이것도 생각했었거든? 근데 이거는 뚫려 있는 건 별로야. 먼지 쏴요 서랍 있는 거 하나는 괜찮거든 일단 이거 다는 진짜 제일 싫어 먹고 전거를 지금 찍어봤거든 우리 집에 있는 걸 찍어왔어 이거보다는 저렇게 놔두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지저분해서 나는 그거 사진을 찍어갖고 가자 엄마 이건 어때? 아 근데 이건 딴 게 없다 수납장이 없다 이거 엄마 근데 이거 다람두가 있나 주방에? 이거는 위치가 거기야 누나 부엌 있잖아요 그 부엌 원래 냉장고를 둬야 될 거기 거기가 이거 원래 그 뒤에가 이런 거 딱 편리는 건데 냉장고가 위치 이거를 달아 놓을 수가 없나? 확인해 이거 이거 달아 놓을 수 있잖아 달아 놓을 데가 있냐고 내 거기에 있나? 그 다음에 거기밖에 없지 없잖아 그 직원 그러니까 이렇게 달아 놓을 수 있는 데가 나 이렇게 달아 놓을 수 있는 데가 그러면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걸 사가지고 하나 넣어야 돼 그니까 근데 이게 이거 하나야? 아니면은 이거야? 전체야? 전체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야? 그치? 응 그런 거 같은데? 위에는 따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까지야 여기 이거 하나가 여기서부터 아니야? 위에서부터? 위에가 아니라 이거는 위에 거고 이거는 위에 거고 얘만 여기까지 아니 와인 말고도 놔둘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 와인 저거 그리고 잠만 없애도 위에 그릇 놔두는 공간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 아까 그거 어디 썼지? 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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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안고? 따로따로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이거 하나 둘씩 세 개를 합쳐놓은 금액이 그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는데 예쁘긴 하겠네 I wonder I'm I'm watching it though But problem is my tag is stopped Okay Okay Just chilling That's good Just chilling That's good 작아? 근데 유리가 안 막혀 있잖아 If you have to If you can buy one furniture then what do you wanna buy? When you buy one furniture What do you buy us? I think because you need to buy one furniture I'll buy one furniture I'm tired What the hell That's 10,000 It's 1,000 That's 8,000 You have to buy one furniture I can buy one furniture There's a car 처음 구입하신 prosod이였어요 그것이 어떤 건축인가요? 좀 구입하신 분이? 나쁘지요 좋은 idea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나쁘지요 마지막은 괜찮아요 람보어란디스 일단 이거 너네 동네에 가끔 파는 데 또 있잖아 거기는 비싸 엄마 근데 생각보다 여기보단 비싸지 가구장 이쁜건 팔아 거기도 여기가 베이직한거 이케아가 유주얼리 람보어란디스 오 마이 갓 아마 히트아웃 근데 저게 69만원이 저게 다가 맞나? 미스트 하스톨 미스트 하스톨 미스트 하스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월컴 마이 아닌가? 아닌가? 뭐야? 18만 9천원 그렇게 열면 다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이것도 14만, 11만원 거의 30만원대 근데 이거 하나가 64만원이기에는 말이야 말이 안 돼 근데 이 두 개라고 하기에는 저거 하나는 그럼 왜 따로 돼있어? 그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 아이, 칼다구나, 애스킹 엄마는, 이게, 이게 오늘 어때? 별로야? 어때?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 3스톱 1, 2, 3 600만원은 나쁘지 않나요 보통 1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딱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지금 당장 다 정리하기엔 딱 좋은거 같아서 이 책장 하는거 7만 얼마야? 책장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장이 7만 얼만데 여기 안에다가 이걸 끼워넣는 거랑 다 해가지고 이 가격인 것 같아 다 3개가 그럼 더 쌀 수도 있어 왜 이렇게 비싸? 1개 8만원인데 무슨 옵션이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비싸지 신혜진 3.8.2.8.2.8.2.8.3.8.1 상대 1.8.2.8.2.8.1 하나 패널당 얼마인지 생각해봐. 계산하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네 개 들어가지 그리고 나서 문도 옵션인데? 문도 하나 문이 10만 원이라고? 유리니까? 포트 이거 두 개만 하고 이거 하나를 이거 조그만 거로 아니 그거를 유리장에서 중간에 껴도 되고 유리장 하나를 안 버리면 돼 이거 지금 세 번째 거 있지?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지금 창문에 딱 맞잖아 창문 밑으로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창문 밑에 있는 거를 제일 왼쪽에다 놔두고 이거 두 개를 사이드에다가 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는 비싸게 주고 샀거든 내가? 이거? 이상은? 그러면 그거 어디 방에다 넣어서 모자 같은 걸 넣든지 거기다가 아니 팔았다고? 모자 핸드백 같은 거를 팔면 어떻게 갖고 갔어? 그거 알았어 아니 팔아서 뭐 그 얼마나 주겠어? 핸드백 같은 거 안에다가 넣으면 되잖아 어쩌게다가 모자나 이케아 홍콩이시 컨셉 던크와 함께하는 세 출간 이케아 방면접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합니다 일단 이 유리장은 이거 이거랑 이거 이거 네 개는 빼고 싶어 확실해 혹시? 응 보세요 저거 그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이게 참 가려지지? 저 이 사이즈 가려져? 어 저 높이가요? 어 안 가려질 것 같은데? 이게 엄청 높아 아 이거 잠깐만 내가 사줄까? 창문 가려지겠지? 창문이 안 가려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늦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려질 것 같아 살짝 그러니까 이 정도 가려지지 않을까? 진짜 조금 이 정도 그냥 이 프레임? 유리 프레임은 가려지고 유리는 안 가려지고 유리는 안 가려지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검정색이랑 높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 검정색이랑 높이 비슷하면 그냥 이렇게 깔아놔도 돼 이렇게 두 개 깔아 놔도 돼 내가 봤을 때 이 사이즈가 이 정도 차지할 것 같은데 이 정도 그치? 이 정도 차지할 것 같아 이 검정색은 딱 맞네 창문하고 그래서 이게 이 사이즈일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거 두 개에다가 사이즈에 이런 거를 넣을 것 같아 이거 두 개에다가 사이즈에 이런 거를 넣을 것 같아 이거? 이거? 이거 넣을 것 같아 뭐를 넣을 것 같아? 그냥 장화일 다 버리고 이것도 이불 넣을 수 있는데 이불을 밖에다 빼놓자고? 근데 뭐 수납공간이 아무튼 필요하니까 딴 거 넣어도 되고 엄마가 어떻게 생각해? 세 개는 좀 클 것 같고 두 개면 적당한데 조금 부족할 수 있어 두 개 놓고 거기 있는 거 하나 옆에 놓으면 굳이 이거 없어도 돼 이거? 응 아니다 아니다 근데 얘 말이 맞는 게 방송용품이 너무 많아 방송 관련 장비가 너무 많은데 하나같이 안 이뻐서 다 박스로 돼있어 다 박스로 돼있으니까 박스로 넣어놓는 게 낫긴 하겠다 넣어놔도 되고 되고 그리고 위에다가 뭔가 다 올려놓을 수 있지 않나요? 화분을 올려놓을 때 화분 올려놓는 게 맞지? 뭔가 이쁘게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지 벽이 황해 근데 저게 너무 안 이뻐 근데 그냥 이게 너무 안 이쁘지 않아? 근데 이건 너무 이쁘지 않아? 눈에 안보이해 저것도 있고 뭐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응 이거?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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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난 아까 이런 거 옆에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놔두면 그냥 이쁘니까 하나는 높고 하나는 딱 음 근데 이건 너무 비싸 그치 이거 두 개만 해도 70만원이야 그렇죠 왜 이렇게 비싼나 제질도 좋아서 그런가 근데 생각보다 이 폭이 너무 낮아 이건 다 조절 되잖아 그래? 돼? 네? 또 음 음 배로 matrix 또 왜 이거 없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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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ㅎ 이게 더 나아가? ㅋㅋ ㅎ 소스는 아주 힘들다 집이 47 집이요 집에서 집이 좀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뭐? 쟤는 28이야. 한 이만큼 되는 거야. 됐을 때. 같이 나란히 세워놓으면. 28. 아, 좁다고? 얘는 더 넓고. 아, 애매하네. 여기는 스킵할까? 여기는 일단 넘어갈까? 그래. 그게 나는 차라리 이렇게 오픈된 게 좋은데. 아, 디자인만 오픈된 게 좋아. 아, 뭐라고 말해야지? 아니, 근데 이거는 거기다 두고 와인꽂이로 와인 떠가놓고 쓸 수도 있어. 이건 싼데. 가자. 이런 장도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가운데 저런 걸 집어넣자는 거잖아. 그치. 응. 뭐 넣기에는. 테이블을. 케이블을. 케이블을 내가 본 게 있는데. 천두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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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늘 temporada. 오, 이것도. 공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 싫어가지고 이거 나무로 된 거 본 거 있는데 그럼 평소에는 접어놓고 있다가 밥 먹을 때만 이렇게 편하게 근데 이것도 괜찮은 거 있어 찾아본 거 있는데 어딨지? 아 저거 남나 아 근데 이거는 좀 작은 거네 이것도 그거다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내가 가는 게 있는데 어디였지? 저건가 보다 저거 나무로 된 건가 보다 이거 봐봐 테일 타임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가는 거 어때? 이거 다 펴면은 있어? 나 근데 이런 거 불안해가지고 안 불안해? 안 불안해? 엄마도 익었어 평소에는 내려놓고 이런 태도는 어떤 생각나? 아 너리 내가 바퀴 달라고 엄마는 바퀴 달라고 텐기 때문에 아쿠아? 응 아니 어 아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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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테이블은 평소에 공간이 너무 차지될 것 같애서 취향보다는 저건 이뻐서 산다는기보다는 실효성이 있으니까 그러는거지 이건 너무 커 이건 너무 커 저거 이쁜데? 아니면 저거를 밖에 놔둬까? 너무 높지? 이거 저번에 왔을때도 너무 이뻐 보였는데? 이쁘네? 그치? 원래 조명은 단거고 근데 이거를 밖에 놔두면 어때? 밖에도 괜찮을 것 같아 밖에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안에도 괜찮을 것 같아 안에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다 60 오우 600 이거 다 따로 조명 따로 조명인데 해봤자 뭐 이거 이거 조명만 빼고 조명이랑 이런거 조명이랑 10만원이네? 어? 아 그러네 그러면 70이네 6700 6700 근데 아까 그 테이블은 얼마였지? 아까 그 테이블 24만원? 수환아 수환아 티판이라고? 어? 티판이라고? 아닌 줄 알아요 티빈인 줄 알았는데 모르게 너무 말랐는데? 저 정도까지 말리진 않았어? 네 똑같아 아니 여자를 그만 보세요 나 여자의 눈이 광고 아니 아니 제 눈이 parade다 많아 孩子 취향이 아 lavender 진짜 시 PT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여기 보퍼가 있어요 이제는 눈을 볼 수 없죠 음.. 이거잖아. 지금 이게.. 너무.. 쬐끄만 것도 있네. 59만원 어떻게 되겠는데? 이거 때문에. 이게 10만원이야. 69만원이 이거네. 이거랑 같이 해서. 59만원이고 그치와astes 모든거osas 시지 올라오는데 표lar 5,000원 홍 Rhass 너무 좋지 않나요?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3배?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 지금 옷장 보러 온 거니까 뭐 어디서 옷장? 저게 어디야? 좀 찾아봐요 안돼 제가 약간 좀 질문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후에 집을 돌아가면 방송을 끌고 영향을 끌고 맞아. 그 후에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 노력을 끌고 그리고 밤에 나중에 그날 다시 다시 I can turn on the stream again. Okay, guys. Let's see. Where did you go? Pretty. Okay. 이거 어디 갔어 또? 그냥 알아서 그치 옷장을 그럼 먼저 볼까? 이런 거를 차라리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케아 거는 폭이 조금 많이 뭐 이런 수업장은 인터넷에서 쉽게 사긴 해 이런 수업장은 인터넷에서 쉽게 사긴 해 이건 좀 찔끔하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어때? 이걸 놔두던가? 이건 아닐까? 근데 옵션이 브라운 밖에 없는데? 여기 좀 열어봅 이렇게 손 펴봐요 이건 충분히 들어가지? 이걸 들어가지 그 옆에 자리에 그리고 나서 이것도 하나 같이 살까? 부럽죠? 응 여기다 이렇게 손 좀 펴봐요 오케이 잠깐만 하고 나머지 되겠네 되겠다? 이거까지 되겠다 하나까지 이렇게 서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그치? 다른 거 또 볼까?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볼까? 응 7만 9천원? 7만 9천원에 31만원 49만 구원 8천 49만 8천원? 50만원인데? 응 이것도 입폐다 좋은 거 다 됐다 이 땡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지? 네. 이거는 안방에 수납장을 거기로 빼고 이거를 안방에 놔두면 어때? 너무 높나? 너무 높지? 일단 오늘은 거실이랑 드레스룸 쪽만 먼저 하고 거실 거는 지금 안 생각하고 있는데? 장은? 장은 어 생각해보고 잠시만요. 드레스룸 거만 먼저 그거 하고 나머지 가구를 버리고 버리고 옮긴 다음에 또 하는 게 나아지. 이거 안지. 이거 엄마. 근데 난 이건 개인적으로 좀 이거? 왜? 이거 못 Elaine? 30. 그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그렇게 일찍 좋은 일이야. 그렇게 일찍 해요. 다 같이 일찍 잘 나왔어. 아니 그럼 젠장. 다 같이 일찍. 그렇게 일찍. 에이 워낙 140? 142t 깔끔하다고? 이게 예쁜데? 그치? 이쁘긴한 차례데. 나는 안방은.. 안방은 이런 느낌으로 꾸미고 싶어. 안방에 있는거.. 그거를.. 안방에는 이런거 갖다 놓으려면 다 바꿔야돼. 이거 갖다 놓고 화장대가 어울리려면? 화장대 바꿀거야. 그니까 싹 바꿔야해. 밤에는 화장대요. 저것도 괜찮아? 이거도 17만 9천원이야. 하여튼 그거랑 같이. 이번엔 좀 많이.. 얇아서 많이 옷을 안.. 많이 안들어가게 생겼어. 응. 야. 피니셔리스 유 룩 나이스다. 이게 50만원이네. 시스템장 50만원 주고 다는 것도 괜찮은데? 그건 좀 더 크니까? 근데 거기 많이 안다.. 안.. 근데 옷을 왜 긴 거리를 하나도 안만들어가지고. 근데 옷을 왜 긴 거리를 하나도 안만들어가지고. 그거는 다.. 짧게라진가? 그래서 몸을 안 이쁘게.. 이쁘게 못하는거야. 근데 화방 때는 이미 나 인터넷으로 봐 놔서. 이거 좀 들어보세요. 어깨 아파 이제. 어깨 아파 이제. 이놈 저..저게 없어? 있네. 66만원. 비싸다. 660달러. 포기. 땡큐 티티비. 땡큐 티티비. 이거 또 적어야지.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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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건 또 일확인 것 같은데? 통으로?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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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이.. 따로따로인 거를 다 합쳐놓은 거니까. 진짜 집인 줄 알았는데 다 여러 곳에서 찍은 건데 그 내 방에 올려져 있는 그것도 바꿔야 되는 것 같아 침대 옆에 테이블 그 옆에 이렇게는 없으면 되나 그 옆에 이렇게는 없으면 되나 어디서 봤었는데잉? 이것도 괜찮은데? 그치? 가격도 싸고 여기까지 도어 3개 이거까지 하고 식사만 올리면 괜찮네 그치? 훨씬 싸 이거 여기까지 방에 이렇게 놔두고 요거까지 서랍장까지 아까 그것도 그렇게 봤지? 그거는 장 2개에 이거 하나였어요 장 2개였다고? 이렇게 생긴거 아니였어? 3개짜래? 요건 3칸 그러니까 이게 더 커 아 그래요? 아까는 이렇게 세트 아니 이거는 지금 여기까지 포함을 한 거 그게 훨씬 커 그게 훨씬 커 그게 커 지금 우리는 이거 같이 보고 있어서 그래 아니 난 요거까지만 이거까지 여기까지만 보고 요기까지잖아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럼 이게 이거는 올 게 없네 그거는 저기 이불 칸이 있었잖아 중간에 칸이 있었거든? 응 그거는 그냥 옷장만이네 이거? 아 이게 칸이 있네 아니네 이것도 그래 이것도 가운데로 없어 아 그러네 아까 그 가운데 이불을 놓을 수 있게 돼있었잖아 음 그래? 그럼 이거는 이게 근데 훨씬 싼데 여기 밑에다 놔야 된다 여기 밑에? 밑에다 놔두고 이불을 밑에다 놔두고 위에나 옷 놔두면 되지 네 다 사야돼요 그거 필요 없어 엄마 그거 필요 없어 어차피 속옷은 속옷이랑 양말장 따롱이 있으니까 이게 나은데? 나는? 이게 나은 거 같아 응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응 이게 훨씬 더 괜찮아 응 이거 이거 그러면 가격도 훨씬 싸 아 그래? 지금 이게 249,000원 249,000원 이거 13,000원 이거 15,000원 15,000원에 15,000원에 399,000원? 그치 그건 49,000원이었잖아 그치 그건 49,000원이었잖아 응 응 응 훨씬 싸 이건 더 비싸 이게 낫네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지금 산다고 어 지금 불러야 지금 부르는 게 아니라 이건 갖고 가는 거야 여기가 배송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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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돼. 배송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그래? 이거 게스트 그걸로 꽤 붙잖아, 너나? 줘야 돼? 아, 땡큐 소 마치, 러미. 땡큐 소 마치 바트. 락 사이즈가... You're... We've chosen the things. 이런거죠? 이런거다 마지노선? 뭐 이건 애기잖아. 애기와도 상어. 이거 완전 남겨. 이거 완전 남겨. 이거 완전 남겨. 이거 완전 남겨. 이거 초코옥이니까 남자네 이거. 올라가라고 대단지 있네. 포 하츄. 밑에서? 응. 응. 밑에 또 배도 있어. 3인분이 계스티하우스. 이건 저건 없고. 이건 없어. 뭐, what do you think? 포 게스트? 5만원인가? 한층. 한층은? 거의 한 30만원. 30만원. 프레임만. 프레임만. 메트리스 빼고. 고마워. 비키야 기릴리가 아니신가요? 비키야 기릴리가 아니신가요? 비키야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홈페이지에서. 그릇과 자리에. 엄마 내가 본거 이거다.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게 이거야. 봐봐. 여기 이것도 있어. 이런거. 여기. 은거야. 내가 봤던거. 식탁 평소에는 내려놓고 두 명이 서 있을 때는 이렇게 먹고 혼자서 할 때도 이렇게 먹고 그리고 나서 거기도 수납장 있지 이렇게 밖으로 빼놓으면 티슈랑 맞아요 나는 공간 활용을 되게 많이 신경 써서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정말 업세스하고 있는 곳에 잘 사용하는 곳에 만약에 안 먹으면 저는 더 많은 곳에 있는 곳에 있어야 돼 응 나는 근데 이거 나는 이쁜 것도 좋은데 이쁜 것도 좋은데 약간 싫은 쪽인 게 제일 끌려서 어떠십니까? 아 누나가 정말 싫어 난 조잡한 걸 안 좋아해서 이게 조잡해? 그냥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입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누나 누나 집인데 물어보면 돼 물어볼 수 있잖아 물어보면 안 돼? 아니 나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한 거 안 돼 근데 어떠냐고 엄마? 엄마 어때? 그치? 응 쓸 때는 저기 뭐야 이렇게 펴놓고 넓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접어놓고 필요 없을 때 접어놓고 근데 나도 한두 번 접어놨어 그냥 거기다 고정시켜놨잖아 끌고 다니기 귀찮아서 어머니들 때 이만한 거예요? 응 이거보다 이만큼 더 적어 근데 이것도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 정도 돼 그래서 4명, 5명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았겠지 나는 저기 막 그 바퀴달 우리 집 공간이 적어서 응 접어놓고 그냥 난 안 쓸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난 중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거 자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박아버렸잖아 음 난 이거 활용적인 것 같아 밥 먹을 때만 그냥 끌고 와서 거기다 여기 차려서 끌고 와서 여기서 먹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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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이걸 어디다 놔두지? 냉장고 이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다가 식탁도 옮기다가 먹으라고. 양쪽 양쪽에다가, 거기에다가, 낭무형 냉장고 하나 사고, 그 잭만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출판인데. 지금 냉장고가 다 키가 달려있죠? 냉장고가 다 키가 달려있죠? 270. 음식할 때는 고객이라고 하면 돼. 270. 너무 많이 이렇게 널널로 친하다. 왓댓댓댓댓댓댓댓 와아앗아앗아. 내가 행복한가요? 이렇게. 너무뜬? 보기 위험한지, 에너지에 하게 되기를. 고객은 3. 일단, 이거는 뭐. люч기 좋은데. 두 분다고? 응. 그럼, 그걸 어떻게 하세요? 대송곡은 날아가서 계산하면 돼? 기별지는. 와 저것도 엄청 많이 들어가겠다, 저 옷장, 지금 저거 바로 앞에 보이네, 이것도 폭 엄청 커. 아 이거 봤다, 왜 비싸. 너무 비싸.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그치? 그치? 아니, 그치? 뭐 생각하니? 진아 오긴 했는데 아까 본 게 이거야 아 이거 뭐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옷장 되게 많네! 이것도 입을 둘 수 있고 이거 또 겁나 크네 오 이거 겁나 크네? 이거 옷장이 있어 이거 옷장에 있는 거 그거 아까 우리 사려고 했던 거 이거지 맨 처음 거 이게 맨 처음에 사려고 했던 거 저 앞에 있는 게 나중에 사려고 했던 거 오 이거는 아예 다 열리네 근데 이건 비쌀걸? 내가 저번에 나도 이거 봤었는데 근데 원래 이만하잖아 세 칸이 세 칸이 세 칸이 아 이거 같은 거구나 같은 게 아닌가 보 다 하면 40에 70에 눈 여는 맛은 있겠다 눈 여는 맛은 있겠다 근데 이게 단차가 단차가 별로 납니다 뭐가? 단차가 이게 제대로 안 닫으면 이렇게 멸니까 마감입니다 소리도 나 이제 여다시가 나 이것도 깔끔해 이것도 깔끔해 이것도 깔끔하다고 생각해 이것도 4칸짜리잖아 도대체 이거 좋은데? 이거 색깔이 맞네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이 색이랑 이 색이랑 괜찮은데 올리고 내릴 때 불편하지 않겠어요? 뭘 올리고 내릴게요? 테이블 아 누군가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항상 이런 걸 고를 때 다른 사람은 저거 의견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공간 활용 때문에 큰 건 그러게 배송이 좀 문지긴 해 도대체 잘 안내 등장 이 색은 별로 우리 식당만 갔던 게 그거? 그 제일 나은 것 같아? 응 이건 별로 이거 디스 원 이거 이거의 서랍장이었지? 서랍장 어디갔어 왜이렇게 해 엄마 서랍장도 산다고 그랬잖아 서랍장은 여기 없지 요건 지금 옷장만 옷장 아 이거 너무 이쁘다 한쪽밖에 못 닫아? 이러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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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잖아 엄마 아니 서랍장이랑 가치가 아니라 이거를 사고 서랍장은 따로 서랍장은 근데 요기 지금 요긴 다 옷장만 놔둔 대고 서랍장 내가 찍어놨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랑 이런 데다가 전기장판 같은 거 넣으면 좋은데 전기장판 쪽에서 안 데려와 그래? 전기장판을 나는 그냥 바닥에 침대에 그냥 깔아놓고 우리 바닥으로 가자 고민하지 말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 이쁜 것 같아 그치? 와 비싼 게 비싸다 근데 이쁘긴 진짜 예뻐 딱 고급스러운 부분 이거 뭐냐? 대기실입니다 세 번째 옷장까지 이거 이렇게 이게 하나짜리야? 아 그러네 세 번째 옷장까지? 그럼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라는 얘기야? 응 이거 다 메기칸 메칸 다 메칸 다 네 이 옷장도 좋아 이 옷장도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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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이것도 비싸요 이런 게 이제 보면 50대래. 얘는 깊이가 안 좋다. 우리 사는 건 어떻게 된 건데? 이불 잠가고 보기가 열심히 발견하고. 흘러가고 있던데. 이게 이불이. 30몇? 안 들어가려나? 이불 넣는데. 이불 넣으려고 샀는데 이불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게 66이면 얘보다 쟤가 더 큰 거죠.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응. 응. 아, 아니야. 야. 어? 뭐야? 아, 이렇게. 문이 아니야. 되게 별론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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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건 괜찮은 거 같아. 그냥 개 깔끔. 이건 66만이 있나요? 따로요? 그... 이건 붙어있는 거 같이. 붙어있는 거. 아니, 122만 6천 원. 이건 따로 가본데? 이건 따로. 아니야, 그거 저기 안에 있는 거야, 엄마. 세 번째 옷장까지. 응, 옷장까지? 그치? 이건. 이것도 괜찮아. 조립해, 그냥. 집에서. 하면 되죠. 굿. That will be my content. 근데 이게 제일 이쁜 거 같아. 그치? 가자. 여기 별로야. 근데 거기 안에 이불 들어가겠지. 다,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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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아니 여기서 봐! 여기 있어! 주로 갈 것 같은데? 충분히? 응! I think it's gonna work! 얘도 50이네, 깊이. 아니요, 그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흰색이고 흰색이고 집 벽지가 다 흰색이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가구들이 흰색이라서 맞춰가는 거지 제 방은 나중에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중공 끝나면 어차피 중공이 끝나면 가구를 한 번 더 사러 와야 돼가지고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요. 근데 이사는 했어요. 이사는 했는데 그것도 많잖아? 저게 나? 거울도 있으니까 그.. 거기 있는 거기 딴 데다가 옮기고 그래.. 응.. 저기 쓰다가 또 나중에 더 좋은 거 사면 되지. 언제? 가격.. 뭐.. 언제? 비닷.. 비닷스럽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꾸면 되지. 갑자기 와. 그만 있으면 너무 좋잖아. 어휴.. 돈이 없어, 엄마. 언제? 언제쯤? X2 이렇게 이렇게 많은 기능을 사용하여 근데, BTW 저희가 원의 클라젯 룸을 선택했어요 아마 이 룸을 구매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빨리 가야할 것 같아 제가 빨리 가야할 것 같아 그럼 어디서 계산하고 배송해달라고 하는거야? 어디가야? 1층에 내려가서 갖고 가야돼 맛있는 냄새 배고파? 배고파? 나 근데 여기 그만 먹어 맞았어? 나 터논해 어... 나 터논해 오케이 여러분 나 터논해 나 터논해 나 터논해 아마 11분 나 터논해 나 터논해 루퍼 나 터논해 나 터논해 나 터논해 나 터논해 나 터논해 너 터논해 너 터논해 저는 이제 빨리빨리 저 끝내고 집에 가서 저녁에 방송을 하겠습니 나 터논해 나 터논해 나 터논해 엄마 봐봐 접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